강의 한 잔 예진의 애티튜드 처음에 강사님이 팔로우 개척하실 때 어떻게 브랜딩으로 알리게 되셨는지 일단은 간단한 방법은 저는 딱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로 알렸던 거는 네이버 블로그를 꾸준히 저 강사라는 사람을 알렸어요 제가 프리랜서 강사 시작한 게 딱 2017년도였고 그 전에 4년 동안은 사내 강사로 일을 했었거든요 사내 강사로 일하다 보면 저를 알렉이고 이런 것보다는 그 회사에서 열심히 월급을 벌어야 되니까 주어진 일만 하기 바빠요 그래서 사실 그 4년 동안은 거의 그런 기록을 못했었고 이제 내가 회사에 딱 나와서 진짜 내 이름으로 강의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아무도 나를 알 수가 없잖아요 세상에 그래서 제가 했던 게 그냥 딱 블로그를 만들었어요 블로그를 만들고 그때 제 회사 뭐 이름도 넣고 강의도 하고 제 프로필도 넣으면서 제가 매번 강의를 할 때마다 그때마다 강의에 글을 올렸어요 사진도 올리고 저 이런 강의 주제로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러이런 강의 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 강의한 거를 한 번만 올리지 않고 똑같은 거를 올리는 게 아니라 지난번 강의했던 내용을 또 한 번씩 다루는 거예요 글로 그냥 반복적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성소년들 대상으로 하는 뭐 적성 교육이었다 그러면 그거를 내가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라는 거를 글로그의 많은 글을 통해서 좀 증명하려고 했어 계속 그리고 강의 갔다 온 날 사진도 올리죠 청소년 진로 관련된 뭐 원론적인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책에 나오는 게 그리고 강의 컨텐츠에서 다루는 그런 이론적인 것도 있을 거에요 그런 것들은 다 쪼개가지고 다 쓰는 거에요 그게 첫 번째 첫 번째가 가장 효과적으로 사람들이 저를 불러주게 된 홍보 채널이었고요 두 번째는 유튜브였어요 유튜브 같은 경우는 제가 2019년도에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부터 구독자 500명 때부터 강의가 들어왔어요 강의가 지금은 거의 10배가 넘거든요 5000명 정도 되는데 구독자 500명 때부터 저를 이제 계속 불러주시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영상을 보고 저를 쓰고 싶겠어요 강의를 보고 싶고 저 사람 만나고 싶고 저 분 저런 강의하는데 우리도 한번 불러볼까? 하면서 많이 의뢰가 왔던 거 같아요 결국은 나를 계속 알렸어요 그게 첫 번째인 거 같아요 팔로그였죠 지금 혹시 인스타그램 뭐 이런 거 하시는 거 있으세요? 네 인스타그램 하고 있고 그리고 저도 꿈이 14년도부터 원래 강사 꿈이 있어서 14년도부터 계속 블로그를 했었거든요 그게 그 당시에 파워블로그처럼 연락이 계속 왔었어요 근데 그냥 육아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돼서 좀 많이 내려놓고 있다가 블로그가 이제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이제 진짜 활동을 하려고 막 올리는데 한 명도 안 보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다면서요? 저는 블로그 공부를 해본 적은 없지만 블로그 지수라는 것도 있다면서요? 네 뭐 그렇다곤 하는데 그게 노출에도 영향이 있으니까 네 제가 품질이 낮아졌나 봐요 그러니까요 만약에 혹시 그거 때문에 글을 올려도 노출이 아예 안 되는 건지 확인해 보시고 안 된다 그러면 새로 블로그를 만드시는 것도 방법이 될 거 같아요 네네네 그 방법을 사용해 보는 게 좋을 거 같아요 블로그는 그냥 되게 진잔하게 꾸준히 들어오는 거 같아요 그리고 열심히 그 관련된 글을 올리면 올릴수록 더 많이 연락이 온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네 너무 그래요 그리고 블로그가 제일 많을 거예요 특히 강사님이 강의하고자 하시는 아까 분야는 기관이라던가 또는 학교라던가 보통은 네이버나 검색을 많이 하시잖아요 인스타그램으로 강사 섭외하는 경우보다는 네이버에서 검색을 많이 하실 거 같아요 제 생각에 네이버에 검색이 많이 되려면 네이버 블로그를 먼저 하시는 거 그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부터는 인스타그램 팔로우 수 늘리는 방법 저는 팔로우 수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 근데 제가 유튜브를 했잖아요 유튜브랑 인스타그램을 비교해보면 구독자를 유튜브 늘리는 것과 비교했을 때 인스타 팔로우 수 늘리는 게 아주 쉬워요 제 경험상이에요 구독자 1000명 늘리는 것과 인스타 팔로우 1000명 늘리는 거 비교했을 때는 그냥 세 발에 피었어요 인스타그램은 더 금방 사람들이 서로 서로 맞팔도 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많이 하면 할수록 맨날 늘기도 하고 근데 물론 많은 사람들한테 아무나 하는 건 아니고 나와 관련된 사람들만 저는 강사들 위주로 팔로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강의 관련된 글을 쓰고 사진 올리고 이러다 보니 보면 다 이제 어떤 사람인지 하면서 팔로워 하게 되는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1000명은 금방 넘었고 지금 이제 1800에서 900 정도 되는 거 같거든요 근데 막 드라마틱하게 몇만 이런 건 아니지만 결국 팔로워 수를 늘리는 건 내가 어떤 그 특정 분야 뭐 강의면 강의, 사회복지면 사회복지, 청소년 진로 강의면 그 분야에 대해서 관련된 사진이나 뭐 그런 글들이 제일 많은 게 제일 좋은 거 같아요 그러면 결국 사람들이 좀 찾게 되는 거 같고 그리고 저도 요새 팔로우를 좀 많이 늘리려고 찾아보면 결국 사람들이 필요한 정보를 많이 주는 도움되는 정보가 우리가 팔로우를 하게 되고 저장도 하게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은 사진을 막 올리고 제 얼굴 셀카 올리고 이런 거 보다는 사람들이 제 팔로워들이 보통 강사들이니까 강사들한테 진짜 도움될 만한 내용을 좀 카드 뉴스로 제작을 한다거나 뭐 사진을 올리더라도 내 일상 뭐 이런 게 아니라 강의 관련된 사진 뭐 강의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사진 글 그런 거를 많이 올리니까 주변의 강사들이 더 많이 알게 되더라고요 네 네 네 인스타그램 보고 인스타그램 팔로우 수는 사실 뭐 어렵진 않은 거 같아요 본인이 계정도 있으시잖아요 네 그 강사 계정으로 다시 팠어요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아이디를 모으니까 네 네 네 네 이렇게 관련된 사람들 다 팔로우 해보시고 인사도 하시고 막 하면서 소통을 하세요 저도 이런 생각은 들어요 저한테 막 이제 파트너 강사 글 제가 올리면 강사님들한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 SNS 채널이 뭐세요? 라고 물어봐요 되게 설문으로 그런 뭐 블로그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인스타그램도 있는데 사실 저도 강사를 섭외하는 에이전시사 입장에서 열심히 SNS를 하고 있는 사람이 더 눈에 가요 근데 뭐 그냥 사람이 뭐 사진 막 자기 개인 뭐 막 수영복 입고 막 이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진짜 열심히 강사로 막 매일매일 기록하고 활동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더 눈에 간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그럼 교육 담당자들은 더 어떠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를 계속 알리는 거는 돈 주고 하지 않는 이상은 결국 내가 다 해야 됩니다 내가 제일 잘 저도 직원이 있지만 직원한테 저 뭐 영상 편집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해도 사실 제가 원하는 느낌과 원하는 내용을 다 담기는 어려워요 제가 정말 100% 철두철명하게 보내지 않습니다 인스타그램 올리는 만약에 직원이 있다고 해도 그 직원이 저의 생각들을 다 고스란히 담을 수는 없겠더라고요 결국은 제가 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네 제가 유튜브를 하고 싶고 근데 그 유튜브 하는 부분에서 강사로 성장하는 그냥 브이로그 식으로 생각을 해봤고 이런 유튜브 같은 걸 하게 됐을 때 어떻게 하게 되셨는지도 궁금했고 기획을 혼자 하시는 거죠? 그렇죠 혼자 하죠 혼자 다 하고 저는 유튜브 맨 처음 시작할 때 그냥 A4용지 한글 파일에 30개의 기획서를 하긴 썼었어요 그리고 처음에 했던 영상이 CS 강사였으니까 CS 강사가 뭔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뭐부터 자격증은 뭘 필요하고 자격증 꼭 따야 되는지 그냥 이런 거를 제가 할 수 있는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마치 책 카테고리 쓰듯이 커리큘럼 쓰듯이 뭐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기획을 좀 많이 하잖아요 커리큘럼 쓰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냥 30개 정도를 쫙 썼었어요 그냥 당일날 그리고 제목만 썼었고 그 제목에 들어갈 내용들 최소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가지고 거기도 옆에다 이제 한 줄씩 다 써놨죠 그러면 이제 딱 그것만 보고 촬영을 했어요 또 대사가 있거나 그런 거는 많이 없었고 대부분은 그냥 딱 그 주제만 주고도 내 얘기니까 했었는데 제가 요새 느끼는 거는 강사들이 이제 유튜브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면 좋을 것 같고 브랜딩이 될 것 같아서 시작해요 근데 강사님처럼 대부분 뭔가 나의 강사로서의 모습 브이로그 성장 과정 이런 거를 많이 시도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유튜브 한번 찾아오세요 실제로 그런 강사 브이로그로 성장하고 잘 되신 분들은 많이 없어요 그냥 내 만족이다 강사님이 근데 사실 우리가 강사로 유튜브 하는 이유 저는 목적이 있었거든요 저를 알리는 그렇죠 근데 누가 손예진이라는 사람도 잘 모르는데 강사의 하루 누가 사실 궁금해 하겠어요 제가 연예인도 아니고 냉정하게 말해서 그러니 그러면 사실 제가 줄 수 있는 그들에게 도움되는 정보 인스타랑 똑같은 거죠 블로그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그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 정보를 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대부분이 유튜브를 하다가 도중에 포기하는 이유는 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지 내 삶 나의 성장기 나의 하루 막 이런 거 막 이런 거 열심히 찍고 편집해서 올리는데 100명도 안 봐 이거를 몇 번 해보니까 재미가 없어 나도도 안 봐 난 유튜브가 아닌가 막 이러면서 포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방향을 잘못 잡음 처음부터 그러면 잘못 잡음 그럼요 그럼요 강사님이 아까 코어 콘텐츠가 뭐였죠? 청소년 청소년 청소년이잖아요 청소년들에게 정말 필요한 기획을 해야 돼요 청소년들이 근데 또 이제 타겟을 잡아야죠 청소년들이 보는 유튜브를 만들거에요 청소년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보게끔 하는 유튜브 만들건지 그 차이를 좀 잡으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일단 첫 번째 청소년들이 보는 유튜브가 되려면 타겟이 아무래도 좀 다르잖아요 청소년들은 보는 컨셉이나 뭐 어떤 다루는 것도 다를 것 같고 그럼 어쨌든 강사님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는 청소년 강의를 했으니까 그 관련해서 다룰 수 있는 컨텐츠들을 성인들이 봤을 때 어 이 사람 우리 청소년 강좌로 써야겠네 어 이 사람 우리 청소년 진로 강의 한번 불러야겠네 라고 생각이 들만한 컨텐츠를 기획해서 올려야죠 절대 브이로그 하지 마세요 네 브이로그는 저도 가끔 올리는데 그 이유는 그냥 제가 이제 구독자들이 좀 생기면서 나의 그냥 하루를 이렇게 돈을 이렇게 벌고 있다 이 정도로 그냥 재미를 느껴보세요 가끔 올리지만 저는 이걸 주력을 하지 않는 이유는 사람들이 안 봐요 그렇게 네 그렇게 궁금해하지 않아요 저의 삶을 제 유튜브에서 가장 인기 많은 건 제가 유튜브 막 시작했을 때 올렸던 강의할 때 필요한 아이스 브레이킹 네 강의할 때 할 수 있는 자료들 그게 제일 인기가 많아요 왜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니까 제가 아무리 막 지금 편집자님이 열심히 막 월급 드리고 막 했던 그런 이런 수많은 에너지가 들어간 영상들보다 오히려 진짜 편집도 되게 대충하고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은 그 내용이 사실은 그들한테 진짜 도움이 되는 거라고 네 저도 많이 돌려봐요 그러니까 강사님도 제가 했던 시행착오를 좀 덜 겪고 빨리 하시려면 결국은 사람들한테 내가 줄 수 있는 도움 그들이 뭘 필요하고 그들이 청소년 강의를 듣고 싶을 때 과연 내가 어떤 긁어줌을 해 줄 수 있을까 가려운데를 그거를 고민을 하셔야 돼요 유튜브 그냥 무조건 시작하지 마세요 네네네 그리고 그걸 30개 정도 기회를 한번 해보세요 네네네 그리고 저한테 번호 네네네네 어우 감사해요 제가 봐드릴게요 저는 뭐 청소년 쪽은 모르지만 그래도 듣고 싶을 만한 것 같을 것 같다 이런 것들이 또 있으면 저도 같이 봐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한번 짜볼게 그래서 어쨌든 의지가 있으신 거잖아요 유튜브든 인스타든 블로그든 뭔가 할만한 그 여력과 마음이 있으신 건 너무 감사하고 다행인 것 같고 이제 그거를 할 땐 이제 의지는 있어서 지금 무조건 뭐 해도 이게 1년 2년 됐는데 사람들이 안 보고 성과도 없으면 지치고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강사님도 조금이라도 시행착오를 좀 줄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콘텐츠를 최대한 활용하는 거 뭔가 지금 새로운 걸 막 하는 것보다 지금 대학원까지 공부하셨다면서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경력과 경험과 그런 사례들을 이제 그걸 가지고 아카이빙 하는 거예요 네 그 단계가 필요해요 새로운 걸 도전하지 마세요 아 아나 보시다시KE 그러니까 여러분들 Mae 생각